하하하하 안녕하시오 나는 왕과의 산책 태조 이성계라 올해 2020 전주문화재 야행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거 잘 알고 있소이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여섯 왕들의 이야기 왕과의 산책은 2020 전주문화재 야행 유튜브 채널과 전주야행 VR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시길 바라오 그러면 여섯 왕들의 이야기와 신기한 소리도 들려줄 것이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오 하하하하하하